그룹 NCT 127이 지난 금요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콘서트를 하다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공연 업체는 스탠딩 구역 관객의 무질서로 혼란이 빚어졌고 결국 안전을 위해 공연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멤버들이 무대 여러 곳으로 흩어져 공을 나눠주자 일부 관객이 무리하게 안전 펜스를 넘어 무대 앞으로 몰려들면서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바로 노래를 중단하고 뒤로 물러나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CNN 인도네시아는 이날 공연에서 30명이 넘는 관객이 실신해 경찰이 공연을 중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두 번째 공연은 스탠딩 섭과 무대의 간격을 더 넓히고 공연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둬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forecasted 바람ingly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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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